showers by 끈이 폴 제이형 할레같다, 흰색이 말하지 고마워 와우 오 예에! 자, 2023년 날프지 추석맞이 미니올림픽입니다 넷쇼! 자, 좋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한가위에 즐겨하는 다양한 놀이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 놀이마다 미션이 들어갔네요. 아, 미션. 좋아, 지금 미션을 다 성공해서 N.I.P. 목식을 위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참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오늘 재밌겠다.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좋아요. 어, 바로 해보나요? 저희가 해볼 첫 번째 놀이는 투어 던지기입니다. 아... 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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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가! 던가야! 아니, 왜 할 때 말했어? 아니, 이거 안 돼. 와우! 뭐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압니다. 총 15개밖에 안 돼요? 근데 한 사람당 2개만 넣으면 돼. 한 사람당 2개만 넣는데. 들어갔다. 아, 다음과 들어갔다. 분위기 좋다.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형, 제발. 아니, 형. 형 4개만 넣어요. 어렵네, 이거. 4개만 넣어. 3개밖에 없는데? 아이고. 2개만 넣어요! 아이고. 하나만! 정원아, 5개만 넣으면 돼. 아, 방금 들어간 거다. 너무, 너무, 너무 셌어. 아, 너무 아까워. 아, 좀 천천히 해봐. 4개만 넣어üng tout. 이거 있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끝났어요? 3개만uth. 한 번에 갈게요. 자, 예술성 잘 봐주세요. 이거 진짜 다 들어가면 돼, 진짜 대박이야. 형, 형한테 지구가 달려있어요, 지금. 다 들어가면 돼. 아니지, 아니지. 앞, 위쪽을 잘 잡 jueингming. 앞쪽을 잡아야 돼. 10개월 중, 높이, 높이 11개월 중, 높이, rieseng reper сколько. 되게 신기하게 잡는다. 그러니까 뭐 볼펜 잡을 수 있는... 아이고...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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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짜리 더! 5점짜리! 5점짜리 들어왔어. 5점짜리예요, 이거. 들어왔어요! 오케이! 과학적으로 가야 돼, 이게. 아니, 왜 할 때 말했어? 아, 나 이거 안 돼. 오케이, 인정. 무려, 무려. 던질 때 말해주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좋다. 이제 이과 출신 제이크. 아니, 저거 할 때 말해주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집중이 안 돼. 이거, 이거 포물선 어떻게... X, Y 마이너스, G7 마이너스... G7 마이너스... 이거, 이거 10점! 이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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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분 한 거예요, 1분 한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진짜로. 이게 더 어렵다, 와... 어, 잠깐만. 어, 다리 너무 세게 찼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도전! 자, 예술 점수. 화이팅, 화이팅! 야, 아빠의 등가 멋졌어. 아니, 근데... 검은색까지 올 수 있어. 아니, 니키야. 최대한 너, 그래도 제이크니까 가봐. 최대한 가까이 가봐. 몸을 가까이 가야 돼.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뒤에, 뒤에, 뒤에... 너가 날 잡아. 야, 내가 다리, 내가 다리야 할게. 제이크 형 봤어. 손은! 손은 잡고. 오케이, 좋았어. 아니, 더,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내가 여기 적어줄게! 야, 들어갔어? 야, 뭐야! 뭐야, 이거였네! 이거였네! 이 방법였네! 이 방법였네! 됐다, 이거네. 오케이! 아, 맞다. 엉덩이! 일곱, 여덟, 아홉. 이승형 된다, 이승형 된다. 그러면 제이크가 아홉 개하고 지금 열 개하고 딱. 근데 여기 바람이 좀 부는데요? 아니요? 시-작! 높게, 높게.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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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험난! 험난! 내가 숨은 에이스란 말이야. 제이형이 은근히 잘해요. 가자! 형! 형! 엉덩이 트래핑 부어줘요. 하나! 오케이! 둘! 엉덩이! 하나! 오케이! 둘! 엉덩이! 예술 점수 없나? 예술 점수? 와, 헤딩했으면 레전드였다.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임? 가자! 하나! 어! 둘! 하나! 어! 둘! 하나! 조심해! This is art! This is art! 이게 예술이야, 이게. 아트를 표현한 거예요. 현대 예술. 10개는 해야 한다. 15개는 해야 한다. 준비! 고! 잘했다. 오케이! 여섯! 나이스! 일곱! 여덟! 아홉! 아! 진짜 잘하는데. 하나! 하나! 둘! 와! 잠깐만 연습! 이승형 된다! 이거 도전! 이거 도전으로 쳐주세요. 오케이. 근데 이래놓고 꼭 하면 못해. 지금 웃길까? 제대로 할까? 안돼요. 부담감이 지금. 제이크가 앞에 웃긴 것도 해줬어요. 오케이 간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안돼! 야! 이거 하나 했다고 지금. 다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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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손 밝으면 오랜만에 둘게요. 저 후방구할게요 후방구. 오! 여러분! 너무 쉬워요. 자, 바로 하자. 네, 닛키고! 도전! 도전! 오 나이스 좋아! 좋았어 너무 쉽다 야! 연습 연습 이거 도전 안 했어? 맞다 도전 안 했다 하는 사람이 도전을 해야지 도전! 잠깐 안 닿았어 이거 여기 재희야 욕심부리지만 6점 해도 다 돼 오 좋다 이렇게 했는데 선 닿으면 진짜 오 나이스! 좋았어! 이거 하나 했다고 지금 거의 세상 나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되네 춤인데 오 좋다 안 발봤어 안 발봤어 안 발봤어 안 발봤어 이렇게 다시 오 사뿐해 아 발봤어 아니 왜 그러세요?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오케이 나이스!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이거 바로 그냥 도전 말을 하고 해 니키야 도전했어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할래요? 누가 어디야 내가 1번 할게 그럼 나 2번 오케이 저 마지막 저 손 떼할게요 지금 서 있는 곳 할게요 네 번째 뭐야 가슴을 어떻게 해요? 네 번째 가슴인데? 가슴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갑시다 도전 시작 이분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니 신발끈에 묶었잖아 레츠고 어떻게 하고 있냐 어디에 있어요? 아 무덤 베키에 있구나 오케이 오 잘하는데? 마이크 마이크 오케이 좋아 이쪽부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쪽부터 할까요? 이쪽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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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니 말을 하고 해 니키야 도전했어 도전 오 나이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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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쓸 텐데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요? 아 됐어? 어 멋있어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오 됐다 오케이 와 이제 알았다 뭐야 잘하는데? 되겠는데? 오케이 아 잠깐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배 아파 아 재밌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저분 왜 고수인데? 될까요 저게? 아 다들 너무 잘한다 아까 엄청 빨렸는데? 우리는 아티스트니까 개성을 담아서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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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티오가 하나 남았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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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형 양보해줄래요? 오케이 하나 안 되는 거 가위바위보 아! 나이스 진짜 나이스다 진짜 나이스다 이렇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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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전이요? 네 도전요 이게 원래 프리스타일 예술점수 예술은 실수에서 탄생하는 법이에요 예술은 실수에서 탄생하는 법이에요 오케이 벌스에 들어갈게요 예술은 실수에서 탄생하는 법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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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 세븐에잇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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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와 거기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재밌다 배 아파! 너무 웃겨!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너무 웃겨, 이게! 제일 열심히 해!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나이스! 네, 고무준 놀이 성공했습니다! 작품 뭔가요? 한우야? 한우 맛있겠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오늘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을 체험해봤는데 어땠어요? 아, 근데 재밌었어요! 상품도 많이 봤고 비석치기도 재밌었고 맞아요, 비석치기는 제일 재밌었어요! 나는 마지막 봄이 진짜 재밌었어요! 엔진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양한 놀이들을 즐기시고 저희 또 즐거운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해피 추석! 안녕! 굿나잇! 네, 2023년 이번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행복하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진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질추! 엔진! 질추! 나를 먹을게